네, Ode Grammar 대명사 프랙티스 21번부터 40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지칭하는 대상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해석의 기반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21번, Today부터 출발합니다. I'm going to buy all your records and play over and over again.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죠. Day를 고르면 안 됩니다. 왜죠? 대명사는 격이 있어서 어떤 격인지를 봐야 되죠. and 병렬로 뒤에 보면 play란 동사하고 by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는 나, 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인 day가 될 수 없는 거죠. 주격이 아닌 목적격 대문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cord가 바로 복수의 명사인데요. 오늘 나는 너의 모든 앨범을 살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 연주하고 그걸 재생할 거야 라는 표현이죠. record, 여러 가지 보면 CD라든지 mp3라든지 그런 단어가 바로 record를 대신 받는 뎀이었습니다. 다음 22번 볼까요? Spawning time approaches. Spawn이라는 거는 알을 낳다 산란하다는 뜻이죠. salmon, 연어입니다. 연어는 have a similar inherited attendees to orient themselves, 혹은 orient them toward the area of the coast lighting죠. 연어는 orient, 동사로 위치를 잡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연어는 자기가 산란하려고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회귀하는 어종이잖아요. 얘들은 어디냐면 자기 자신을 위치를 어딘지를 잡아야 됩니다. themselves, orient themselves 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위치를 잡다. 내가 어딘지 안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rient themselves 뒤에 있는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얘를 고르게 되는데 얘는 다른 복수라는 얘기죠. 즉, 연어가 다른 녀석에게 위치를 잡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는 다른 녀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녀석은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동사죠. 앞에 있는 spawning time이 온 거니까 산란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앞에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네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해안가에 있는 영역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싸우면은 왜 복수해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게 복수라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고기는 s나 es를 붙지 않고도 단복수를 똑같이 쓰는 단어이죠. salmon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have 어떻게 생겼어요? s 안 붙었죠? 앞에 있는 salmon, 이 녀석이 복수라는 걸 이 문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와 있는 거니까 꼭 이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꼭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던 점도 있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을 향해서 갑시다. 수학이 그들이나 자기 자신, 그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1년 내내, 1년 중에 몇 번의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배배 꼬인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려고 선생님이 콘테스트를 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얼만큼 도와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수학 잘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학생들, his students, 이것들을 데모로 보는 녀석 이걸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도 되게 요거로 하면 되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돼요. 정답은 2신데요. 왜냐하면 soil, 흙이라는 녀석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부들은 밭을 갑니다. 뭐 하려고? 작물들을 위해서 작물들이 잘 자를 수 있도록 그것, 즉 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밭을 가는 게 자기 자신이라면 어우, 막 좀 그래요. 밭을 막 갈아갖고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작물한테 좋다, 막 나를 막 거기다 갈아버리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고요. 죄송합니다. themselves가 아닌 뒤에 있는 it, 이걸 골라보시는 게 soil에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공포영화 찍지 말고 it으로 골라봤어야 돼요. 다음 25번입니다. All those lakes and rivers are dry and atmospheric pressure in Mars is only 1% of earth at sea level 나와 있죠. 영화에 나와 있는 that과 those는 저것과 저것들이 아니라 단수 복수다 말씀드렸죠. 똑같이 생긴 녀석을 찾아주세요. of earth at sea level 얘랑 똑같은 녀석은 on earth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지층하는 대상으로 똑같이 생긴 녀석이 뭐냐면 기압인데 대기압 정도 됩니다. 대기의 압력이죠. 근데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죠? 정답은 단수, 대수로 골라볼 수 있겠죠.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의 해수면에 있는 정도의 압력하고 화성의 기압을 생각해보면 지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게 기압이 그만큼 공기가 희박한 구조가 되겠죠. 25번 문제는 테스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복수의 도우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에 있는 레이크나 리버가 들어갑니다. 근데 강이나 호수가 갖고 있는 것의 1%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애매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전치사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의 발 앞에 있는 단어, 그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구조예요. 많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의 정답은 and 병렬 다음에 나와 있는 one은 한 가지 내지는 부정 대명사 some은 일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내 가족의 삶에 내가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은 내가 희망하건데 내 아이들이 will continue,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상을 보면 sum이 되면 지칭할 수 있는 게 보통 복수를 쓰기 때문에 복수에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통, 이 단어를 받으려면 단수의 정답 one으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하나, 일부라고 생각하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대신 one을 단수를 보시고 sum을 복수로 봤으면 은근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복수 명사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런 거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전통 하나를 만든 게 바로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희망하기로 아이들이 계속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통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좀 독특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목적어를 강조한 거예요. 목적어, 주어, 타동사 이 순서로 목적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앞에 나간 형태다. 라고도 문장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27번으로 지나가 볼까요? 힘과 힘사업입니다. 그와 그 자신이 나왔죠.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인오더툴을 딱 보시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로 설명이 되죠. 동시에 다음 줄에 보면 엔드 병력이 나오는데 킵이란 단어하고 프리저브가 함께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은 엠바라스먼트, 앞에서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님의 완벽함이라는 전설을 프리저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쪽팔림 아주 당혹스러움으로부터 자기 자신 혹은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프리저브하고 킵은 둘 다 여러 명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게스트의 완벽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복수의 명사는 누구냐면 뒤에 있는 All the villagers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 정서에는 주어가 생략된 이유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 안에서는. 누굴까? 모든 마을 사람인 거죠. 연회에 참석해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터프, 두부를 자신들의 허벅지, 자신들의 무릎 위에다 던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와갖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다가 했는데 이분이 두부를 드시다가 두부가 약간 미끌미끌하잖아? 무릎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은 완벽하거든 원래. 대단한 예의범절 막 쩔고 막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럴 일이 없지. 자기들도 일부러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막 자꾸 서로서로 막 미끌미끌하면서 어휴 내가 여기 떨어뜨려야 해. 옆으로 떨어뜨리고 옆으로 떨어뜨리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의 일화 유명한 사람의 그 전설을 보존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쪽팔림이나 당혹스러움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게스트를 대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긴 S 붙었지만 게스트의 완벽함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대신 받는 것은 힘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즉 힘세우프가 되면 이 앞에는 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게스트가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혹스럽겠죠. 어? 내가 왜 이랬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쪽팔림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 여기 두부가 좀 미끌미끌합니다. 아마 저희 다 그래요. 쌍봉 그리시죠? 저희는 365일 내내 맨날 미끌어 미끌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배경 설명이 있지만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28번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find 파동사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저것 아까 얘기했던 대명사로서 동어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요게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글쓰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랍니다. 어? 그렇구나. 어렵다. 뭐가? 글쓰기가. 어렵대요. 어렵다니까요. 같다고. 그러면 얘 대신 받아 쓸 수 있는 것. 뭐예요? 감옥적어 잇인 거죠. 감옥적어 됫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없거든. 그래서 감옥적어는 잇만 된다. 됨도 안 되고 잇만 된다. 근데 문제는 일부러 됫과 잇을 써서 저것과 그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한 거죠. 여러분 낚시에 딱 걸리면 돼요?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답을 잇으로 골랐습니다. 다음은 29번 이러한 속성은 상당히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On the way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feel about themselves 혹은 them 이 되는 거죠. 정답은 themselves 근거 엔드 병렬 think feel 같은 녀석 그럼 이 데이가 또 다른 복수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스스로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만약에 위쪽에 또 다른 복수의 명사가 있다면 아래에 있는 댐으로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 세 줄을 갖고서는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뒤에 있는 themselves를 골라보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미시간 호수 해변에 서 있으면서 자기를 던지려고 했다. 자살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로 phrasing water 막 어는 듯한 추운 물에 자기를 던지려고 했다. 그래서 힘써 없을 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뒤에 있는 힘이 돼버리면 앞에 있는 주어가 자기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죠. 맥락을 보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힘써 없을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또 이제 보고 아 미시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진짜 글 안 읽은 거지. 레이크 씨 아니에요. 니 친구 이름이 호수니? 아니지. 호수 친구를 버린 게 아니라 호수에 였었으니까 힘써 없으로 골라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31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수의 명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을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만들었다 라는 맥락입니다. 복수에 또 다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댐세 없으로 골라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32번 나왔습니다. 32번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스콜리니코프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누굽니까?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도스토오프스키의 소설에 나온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또 다른 다른 힘을 누군가로 보았다 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여기 문장에는 자기 혼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Who is above the law?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as of the one who? 후로 설명하는 사람인데 could and should murder? 처벌의 공포 없이 누군가를 살인해야 되고 또 살인할 수도 있는 누군가로서 또한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여기 and 뒤에 s와 앞에 있는 s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래서 힘싸여 효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 내용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많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인내심이 키워집니다. 엄청 재미없고요. 길고 마리가 엄청 길어요. 도스토프스키 아저씨는 글을 엄청 길게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만연째 쩔어요. 막 읽다 보면 재미는 없지만 한번 읽으면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멋진 선을 실현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뜻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회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한 석 달이 사라질 겁니다. 훌륭합니다. 32번 여기까지 봤고요. 33번 Mary 9살짜리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What's the buy? 곧 살려 그래요. 자신의 이모님인 베르버로의 도움과 어드바이스를 갖고 새로운 옷을 사려고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buy란 동사의 특징이 뭐죠? 그치 타동사인데 iodio로 쓰여지죠. 앞에 있는 것에게 뒤에 있는 것을 사주는 거니까 새로운 옷을 사준다는 거기 때문에 her 이런 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옷을 사준다는 거고 herself는 자기 자신에게 사준다는 겁니다. 9살짜리인 Mary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애들한테 옷을 사주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앤드 베르베라에게 사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움과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이모한테 사주나?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옷을 살 예정이 됐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사봤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잘 해석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번 스팅어 해볼까요? 스팅어는 Can produce Continue to produce Venom Venom은 이제 독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벌 아니겠습니까? 말벌이 에잉 딱 쏘면 엄청 아프잖아요. 맞아본 사람 있나요? End that witch 나왔죠. 요건 뭘 물어봤을까요? 예 물론 둘 다 관계 대명사로 쓰여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앞에 End가 있죠. 그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사는 기본으로 접속사나 연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관계 대명사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근데 범용성으로 따지면 멀리 쓰여진다는 면에서 보면 됐이 워낙에 용도가 많잖아요. 정답이 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벌에 대한 리스팅에 대한 반응을 훨씬 더 최악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됐이 되는 거고 여러 번 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은 이때는 일반적인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End가 없다 라고 하고 됐이 없다 라고 하면 그냥 콤마 찍고 위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요법이 될 수 있죠. 여기 콤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적어볼 수 있겠다. 다음 35번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몇 번으로 하셨어요? 네?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운전하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혹은 너를 발견하는데 in an unsafe spot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발견하는 거예요. 너를 발견하는 거는 그저 운전하다가 너를 발견하는 거야. 어? 근데 그러려면 이 앞에 주어가 누구지? 너잖아요. 여기 앞에 U라고요. 그 얘를 쓰면 안 돼요. 너가 너를 발견한다고요? 이건 가능했죠? 야, 걔가 걔 좋아해? 둘이 다른 사람 아니니까. 그치? 셀프 써주면은 다른 사람이지. 아니, 같은 사람이지. 요렇게는. 그죠? 그러면 얘는 둘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you find you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yourself로 써줘야죠. 없어, 근데. yours는 뭘까요? 니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yours라는 거는 your thing. 근데 여기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end병률이 아니라 or병률로 areblocking입니다. 비동사 비동사 뭐로 돼 있냐면 find죠. 니가 운전을 할 수 있고 너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니것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있으면서 교통을 막고 있다. 그러면 move 그것을 그것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라죠.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your car 이 되죠. 그래서 지칭한 바로 따져봤을 때는 지칭하는 바로는 your car 과 yours 그리고 it이 같은 거 자동차를 지칭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는 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학생들이 U를 골랐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내가 안전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차가 안전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면 빨리 편한 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36번 가겠습니다. 그는 또한 중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Deep knowledge of the mass of Asian continent 앤드병렬로 일단은 알았고요.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지식을 딤하게 알았다니까 희미한 이라는 형용사라면 희미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Beyond it 혹은 댐인데 누가 봐도 Beyond it 이 시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복수의 명사는 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의 명사로 미드 리스트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거 넘어와서 있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 있잖아요.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동네에선 좀처럼 알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맥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너 한국이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많이 알아놔야 돼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지도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더 알고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또 영어를 좀 잘해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 아이들이 먼저 나한테 한국어로 얘기해줄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내가 이런 거고 이런 문화는 이렇게 된다. 설명해주면 아주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35번, 36번까지 해봤고요. 다음 37번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long ago I heard of a man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Found 뭐를 발견했냐면 거리에서 한 가방에 3만 5천 달러 정도 들어가 있는 엄청난 거금을 갖고 있는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Set out 찾아서 Return to the owner 원래 원주인에게 그것을 갖다 줬답니다. Eat이면 가방 데미면 복수의 명사 복수의 명사라면 요거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죠. 3500불만 주고 가방은 가져가. 쩐다. 그치? 물론 가방만 가져가고 3500불은 35000불 줘요. 이것도 웃기인데 가방 안에 든 걸 다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단수의 정답 It으로 골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38번도 좀 어렵습니다. It took an element 330 trials to learn 가져와 진주가 나왔고요. 테이크란 동사 다음에는 노력이나 시도 정도가 나오죠. 330번 정도의 시도를 해서 대절을 알게 된 겁니다. 한짝의 상징물들이 was correct 올바르고 그리고 that's choosing the correct symbol 올바른 심벌을 골랐다는 것은 we'll earn reward 보상을 주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얻다라는 동사의 earn은 iodio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io 즉 간접 목적어고 dio reward 는 보상으로 보상을 주게 된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would earn 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choosing the correct symbol 입니다. 올바른 상징물을 고르는 거죠. 코끼리들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라고 적혀있는 거랑 실제 바나나 그림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330번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맞으면서 한 거지.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개한테도 시키면 여러 번 폭력과 구타를 통해서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아 막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처럼 코끼리는 330번을 시도해서 이게 바로 바나나야 그래서 코끼리가 꽤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올바른 상징물을 고르는 것은 그것 그 자신 에게 reward을 줬다는 건데 이 분장의 주어가 이 choosing이기 때문에 itself가 되면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징물을 고르는 것과 그 자신이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지 엘리펀트가 되는 것이죠. 단순해요. 그죠? 예로 골라보시는 것. 언 엘리펀트에게 적당한 보상을 주게 됐다 라는 점을 알게 된 거는 330번을 시도해서 드디어 먹게 됐다. 뭐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대절이 가져어진 주어에서 엔드 병렬로 이어지는 것까지도 알아두셨어야 되는 글이 됩니다. 이 엔드로 뒤에 나와 있는 대절 이게 2번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1번의 대절 이 두 가지가 알게 된 것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코끼리가 330번 정도 시도를 한 끝에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38번까지 해봤고요. 이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질문했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맞추셨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런 개념이 흔들린다 앞에 있는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39번 40번 입니다. 39번은 it하고 there이 나와 있는 독특한 문장이죠. 일단 여기서 잘라졌어요. but이라는 새로운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대절이 새로 출발하게 되니까 이 안에 동사인 are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documented 가 됩니다. 영어에서 there이 나오면 there has been 하게 되면 주어가 뒤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처럼 보이는 것이 뒤에 있는 대절입니다. 대절이 주어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가 주어 it을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시험 문제는 there과 it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there 같으면 이 자리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절이 출발한다는 점 그럼 이건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 주어 진 주어 의 문장 정답은 it이 되겠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훨씬 더 problem 발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be front to 까지 하나의 동사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39번의 정답은 it이었고요. 마지막 40번 문장은 맨 앞에 있는 among 이란 전치사가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알면 거의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비동사 나왔고요. 우리는 동사가 나왔으니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어멍이라는 전치사고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부사처럼 나온 녀석은 앞에서 그냥 강조하고 서양의 수많은 내과의사들 사이에서 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얘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동사가 이러니까 주어는 복수의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얘하고 제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뒤에 봤더니 Dedicated to your long-term care 이러면서 얘를 쭉 꾸며주고 있죠. 아 주어가 길구나. 그래서 도치대 문장인 거죠. 앞에 있는 어멍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Those dedicated to long-term care 장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에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서양의 의사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긴 한다가 되는 것이죠. 반면 Others only engaged in 일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브리프 타스크 단순한 일에만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렇게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의 정답을 도우스로 하면서 일단 연습 문제 40번까지는 다 해결을 해봤고요. 개념 학습과 또 문제풀이 계속 집중을 해주시고 좀 더 어려운 지문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찾아봐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사에 대한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